KF-21 비밀작전 실행, 유럽언론 경악, KF-21 한국엔진 특허 생산, 엔진비행 시험, 충격적 속력 공개 한화에어로 스페이스가 45년 만에 누적 기준 엔진 1만대 생산을 달성했어요. 대한민국 최초 국산 전투기인 KF-21 위 엔진 생산과 6세대 전투기 엔진의 개발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공장도 증설한다고 하고요. 1만번째 엔진을 생산해낸 축적된 역량으로 첨단 항공엔진을 개발해 낼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느낌인데요. 대한민국 대표 항공엔진 기업으로 자주 국방에 기여하는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에 많은 응원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지난 4월 15일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창원 1사업장에서는 항공엔진 1만대 출하식이 열렸어요. 공군 TA-50 훈련기에 F-404 엔진을 생산하며 열린 항공엔진 1만대 출하식에는 손재일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대표를 비롯 홍남표 창원시장, 김명주 경남도부지사,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허성무 창원섬산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하여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의 1만번째 엔진 생산을 축하해 주었어요. 출하식 이후에는 KF-21에 장착할 F-41사 엔진을 생산하기 위한 스마트 엔진 공장 착공식도 진행. 이 공장은 2025년까지 약 400억원을 투자해 5천평규모로 조성되는 엔진 공장인데요. IT 기반의 품질관리와 물류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공장으로 지어질 예정이라고 해요. 한화에어로 스페이스는 1979년 공군 F-4 전투기용 J-79 엔진 창정비 생산을 시작으로 점사 5년간 항공기와 헬기, 선박 등에 탑재되는 엔진 등 모두 1만대를 생산했어요. 이 과정에서 엔진 설계 및 해석, 소재 및 제조, 시험 및 인증 등 항공엔진 전반에 걸친 기반기술과 시스템을 확보하였고요. 이를 기반으로 유도미사일 엔진, 보조동력장치 등 1800대 이상의 엔진은 독자기술로 개발, 생산했다고 해요. 또 한화에어로 스페이스는 공군의 주력기 엔진 생산과 함께 45년 동안 총 5700대의 엔진을 유지, 보수, 정비, MRO 하는 동안 국내에서 유일하게 엔진 설계부터 소재 및 제조, 사후 관리까지의 통합 역량을 보유한 회사가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최신 전투기 KF-21, 보라멜 들어가는 미국 G24 엔진을 면허 제작 생산 중이기도 하다죠. 한화에어로 스페이스는 이번 엔진 1만대 생산 및 공장 증설을 시작으로, 2030년 중후반까지 정부와 함께 KF-21 엔진과 동급 수준인 15,000파운드급 엔진의 개발에 나설 계획으로 물결표. 기존의 해외업체의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국산화 기술협력 생산에 나섰다면, 향후엔 전투기급의 독자 엔진 기술을 통해 자주 국방에 기여함은 물론, 2029년 겸 약 150조원이 넘어설 전망인 글로벌 항공 엔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예정이에요. 현재까지 한화에어로 스페이스가 축적한 항공 엔진 기술은 미국, 영국과 같은 기술 선진국과 우리나라가 100년 이상 차이나던 기술의 격차를 45년 만에 단숨에 좁혀놓은 퇴거이기도 한데요. 물결표 글로벌 수준의 독자적인 항공 엔진 기술을 확보할 날도 정말 머지않은 느낌.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공장 증설 및 투자를 통해 달려가는 한화에어로 스페이스라니, 대한민국 대표 항공 엔진 기업으로 자주 국방에 기여하다니 너무 멋진 거 아닌가요? 항공 엔진은 극소수의 국가만 보유한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항공 우주 산업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로, 한화가 그동안 축적한 기술은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되어줄 텐데요. 손재일 한화에어로페이스의 대표도 육해공군, 정보 및 참여업체 모두의 힘을 모아, 그동안 해외에 위존했던 항공 엔진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대한민국 항공산업과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하니, 한화 기자단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첨단 항공 엔진 개발에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2. 핑칸티에리, 레오나르도 잠수함 사업 2억 5천만 물결표 3억 유로의 인수. 이탈리아 조선업체 핑칸티에리는 레오나르도 잠수함 사업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9일, 현지시간,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핑칸티에리가 최대 5억 유로의 자본금을 통해 2억 5천만 물결표 3억 유로 상당의 인수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거래는 현재 매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국방에 더 중점을 두고, 인수를 통해 성장하려는 핑칸티에리의 광범위한 전략과 일치하며, 해저 사업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이 거래의 가치를 넘어서는 추가 자금은 조선사가 국영회사가 베팅하고 있는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인 방위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국영대출기관인 카사 예금주 프레스티티가 거래 자금 조달을 위해 증자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레오나르도의 최고경영자 로베르토 칭골라니는 4월 중순 기자들에게 내부관리자들의 일시적인 저항으로 인해 두 국가가 통제하는 그룹 간의 협상이 둔화되었다고 말했다. 3. 뉴스인 전쟁사. 이스라엘이 포위한 라파. 최후의 보로로 불리는 이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단 이집트와의 접경도시인 라파를 기각부대로 포위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정부의 라파 공격 시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이례적인 경고를 남기면서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자지구에 남겨진 최후의 보로로 불리는 라파는 현재 100만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직결해 있는데요. 이스라엘 정부가 전면 공격 주장을 꺾지 않으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간 외교적 마찰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파까지 이스라엘의 대공세로 민간인 피해가 확대되면 그동안 전쟁 개입을 꺼렸던 중동 내 미국의 동맹국들까지 이스라엘과 척을 지게 되면서 제5차 중동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팔레스타인에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관문도시로 역사기간 내내 늘 전쟁이 뒤따랐던 도시 라파의 역사와 함께 현재 얽혀있는 문제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일 현지시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공개된 미국 tv 프로그램 닥터필 프라임 타임과 인터뷰에서 우린 미국과 종종 합의도 했지만 의견 차이가 있다. 왜요? 우리는 의견 차이를 극복할 수 있으며 이를 희망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은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군의 라파 공세를 앞두고 전면전이 개시되면 무기지원을 끊겠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과 최대한 대화를 통해 의견 차이를 극복하겠다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라파를 반드시 공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은 라파의 주둔 중인 하마스 일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지난해 10월 발생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우리가 그들 하마스를 파괴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땅굴에서 나와 다시 가자를 점령하고 10월 7일 엄청난 학살을 또다시 반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죠. 앞서 이스라엘 방위군은 대규모 기갑부대를 전개시켜 라파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국경지대를 점거하고 도시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이곳에는 가자지구 전역에서 밀려든 100만 명 이상의 피란민들이 모여있는 상황이라 이스라엘군의 대대적 공세가 시작되면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죠. 이제는 가자지구 최후의 보로가 된 라파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고대 이집트 시절부터 라파흐 혹은 라피아란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나갈 수 있는 관문도시라 고대부터 중동의 패펌 국가들이 전투를 벌인 곳으로 유명합니다. 기원전 720년 아시리아 제국의 사르곤 2세가 이집트군을 물리친 곳도 이 라파였는데요.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왕국 분열시기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바로 이 아시리아와 이집트 두 강대국 간 충돌을 휘말리면서 이때 결국 아시리아에 위해 멸망하게 됐죠. 기원전 217년에는 이집트 푸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시리아의 셀레오코스 왕조 두 헬레니즘 왕조가 이 라파에서 격돌하기도 했습니다. 7세기 이슬람 왕조가 들어선 이후에는 팔레스타인 최남단의 소규모 도시로 남게 됐고 다행히 이후 십자군 전쟁과 같은 대규모 전쟁에는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중동 분쟁이 심화되면서 포화의 한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1950에서 60년대의 3차 중동 분쟁 당시에는 수많은 팔레스타인 피란민들이 밀려오면서 수백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8만명까지 늘어나게 됐죠. 이후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라파를 서로 분할 점령하고 국경을 세우면서 가자지구 라파와 이집트 라파 두기 시가지로 쪼개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지정확정 문제로 인해 중동전쟁이 터질 때마다 라파 지역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전례 없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라파를 완전히 포위하면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최근 이란과 각각 본토에 대한 공습작전을 주고받은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경우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전쟁 개입을 자제해오던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는 물론 중동 내 미국의 동맹국들도 입장을 바꾼다면 자칫 5차 중동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이스라엘의 미군 무기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무기 지원을 중단하면 당장 항공기용 미사일이나 폭탄은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이고 군수품의 70% 이상을 미국에 의존 중인 상황이라 전쟁 자체를 지속하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더 이상의 확전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아무쪼록 더 이상의 확전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